안녕하세요. 올해 2020년 3월 달부터 우리가 시행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고 여러분이 2월 22일에 첫 시험이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2회 시험이 10월 17일에 진행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지난 출제 경향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가장 큰 포커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란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각각 만들어진 제품의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을 수가 있어요. 혼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식약처에서 고시대에 있는 원료들에 준해서 만들어진 완제품의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사용을 해서 미백 기능성이든지 주름 기능성이든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많이 만들어져 있는 용량이 많은 것들은 조금 나눠서도 소분해서도 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긴 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에요. 거기에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꼭 고용을 해야 되느냐 직접 원료를 배합하거나 소분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국가자격증으로 공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러한 국가자격증이 생기고 나서 많이들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정확한 명칭은 국가전문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가 보통 국가자격증은 산업관리공단에서 많이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좀 의구심을 갖고 이게 진짜 국가자격증이냐 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하게 국가전문자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변호사나 의사처럼 전문가를 양성해서 거기에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도 국가전문자격으로 우리가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직업군의 하나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자격제도에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면 이렇게 네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과목은 화장품 법의 이해, 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라고 해서 화장품의 가장 기초적인 원료, 그것의 배합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유해성, 여러 가지의 내용들. 그래서 품질관리와 연결되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이 과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그 다음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니까 맞춤형 화장법이 무엇인지, 맞춤형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과목이에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공통적인 것은 다섯 개의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오지선다형이고요. 각각 배점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과목은 100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250, 세 번째 과목은 250, 마지막 과목은 400. 그래서 각각 과목의 배점율이 좀 다르고 얘네들은 각각 문항술로도 주관식과 객관식이 배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국가시험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단답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답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필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회에 한해서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2회까지는 우리가 필기 시험을 통해서 국가에서 자격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국가 자격증에서 조금 차별화된, 어려운 게 뭐냐면 과목당 40% 이상을 충족을 해야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1000점 만점에, 이거 합해서 1000점 만점에 60% 이상이면 다 합격인데 어느 과목 하나에서도 40% 미만으로 점수를 획득했다라고 하면 꽈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과목을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각각 문제에 있어서 출제 경향과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화장품법이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법의 이해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4개의 과목에서도 그와 연결되는 내용들에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원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료를 배합을 해서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가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사용금지, 사용제한원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금지원료고 어떤 것은 사용제한을 두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문제나 지문 분석이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이라고 하는 기초원론에 준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화장품인 거다. 그래서 기초화학이론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 1회 때 시험에서 기초원론을 빠지고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의 개론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무엇이 맞춤형 화장품인지 거기에 준하는 행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맞춤형이면 고객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이란 고객의 피부 상태, 고객의 두피 상태, 모바일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서 기초이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각각의 배점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비등비등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각 과목별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제1과목에 해당하는 화장품법의 이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화장품법의 정의가 무엇이냐. 가장 우리가 이슈화 돼서 얘기하는 국민건강보건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화장품의 유형이 무엇이냐. 그 유형성에는 어떠어떠한 제품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한두 개 문제가 많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그리고 영업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 영업이 어떤 영업이 있는지. 걔네들이 각각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 다음에 맞춤의 화장품 판매업. 이 각각 영업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바르는 그런 물품이다 보니까 가장 꼽히는 게 뭐냐면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여기 한 문제 정도 꼭 나오는 게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중요한 지문 분석이나 아니면 단답함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목,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는 화장품을 만드는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2-1부터 2-5까지는 식약처에서 고시된 각각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원료에 대한 거, 기능 품질에 대한 거가 여기 주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외워야 될 그런 파트가 되고요. 사용 제한 원료는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다 정리가 돼 있듯이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내용을 다루고 문제에 나올 확률들이 높고 지난 1회 때도 여기에 대한 것들이 외워지지 않아서 잘 못 외웠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많이 반복을 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았던 그런 파트라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해 사례에 대한 것도 한두 문제는 꼭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 유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쳤을 때 그것을 유해 화장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지할 것이냐 그거의 법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 기초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게 기초화학에 대한 원론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많이들 생각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서 바르고 쓰면 되는지 그런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초원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1회 때 나온 기출문제에 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기초화학에 이러한 배경이 있으면 원료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왔던 지문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ROH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종류가 무엇이고 이 에탄올, 메탄올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ROH 같은 경우에 탄소수에 따라서 우리가 저금이냐 고급이냐 이런 표현을 할 때 여러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RCOH인데 우리가 분자식은 낯설어요. 하지만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RCOH라고 하는 유기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유기산이 뭔지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고급이냐 저급이냐는 어디로 따져주는지 보통은 여기서 알고 가시면 탄소수가 적으면 저급이고 탄소수가 많아지면 고급이에요. 그러면 수에 따라서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강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 물질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의 원료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또 에스테르 물질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의 유지류나 왁스류 이런 것도 카나우바 왁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배웠긴 배웠는데 이게 뭔지 몰랐던 분들도 있죠. 그것이 에스테르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기초화학의 원론에서 그리고 탄화수소류 같은 경우에는 법적 지문에도 보면 영유화류용의 제품 위에 탄화수소류가 0.5% 이상이면 안되고 이런 법적 문항이 있어요. 그럼 왜 탄화수소류는 왜 그렇게 쓰면 안되느냐. 그러니까 탄화수소류의 양은 보편적으로 제한을 두는 게 석유 추출물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독성을 일으켜 어떤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탄화수소류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문제 정도가 어떤 숫자적인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이 아주 기초적인 것만 잘 알면 여러분이 비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치면 문제에서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험에서 한 세 문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거에 합당한 내용으로 몰롱도 계산이라든지 pH 계산이라든지 용량을 몇 프로로 만들 것인지 이런 계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정리를 해놓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본 내용 중에서 바로 이렇게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우리가 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알킬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제2과목에서 기초화학에서 딱 공부를 하시고 나면 나머지 원료를 대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해하시고 지문 분석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목을 얘기해 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라고 하는 시행규칙 이 법조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각각 정리를 해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예요. 그래서 화장품은 반드시 제조해서 소비자까지 진행이 되는데 유통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작업장, 작업자의 위생관리라고 하는 이 파트에 대한 지문이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느냐 설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파트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제에 있어서도 1차 포장이 2차 포장이 있고 그거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글씨를 섞어서 놓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기초, 원론,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특히나 많이 나왔던 것, 위생에 대한 것, 포장에 대한 것, 내용물의 기본 원료는 앞에 2과목과 연결돼서 믹싱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왔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의 화장품은 가장 배점이 높아요. 천점, 만점에 400점이니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근데 이제 나왔던 지문 분석과 같이 정리를 해드리면 피부에 대한 얘기, 피부 안에는 구조층, 구조층에서 어떠한 주요 세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꼭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상담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 일부 나온 적이 있고 혼합과 소분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기초, 조제관리사라고 하면 꼭 해야 될 행위에 대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충리나 이 재고관리 파트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는데 가장 어렵거나 꼭 외워야 될 부분 그것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별표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분석해 나갔느냐 법조문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다가 녹여서 한 줄 한 줄 읽어가시면 이해하도록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두 시간 동안 백문항을 보는데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한 문제를 풀고 지나가고 그 다음 문제를 지나가야지 다시 반복해서 볼 시간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지문을 분석하는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게 가장 커요. 빨리 이해하고 빨리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용이하도록 제가 저희가 내용을 철저하게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각 문항별로 각 문제별로 하나하나 별도의 해설을 집어넣으면서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 풀다 보면 이게 뭐지라고 앞으로 막 찾아가다 보면 시간이 또 바쁘시고 그래서 외울 수 있는 확률을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빨리 보고 빨리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빨리 해동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설을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사업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풀이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섯, 여섯 가지의 문항들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보시고 핵심 정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노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앞에 제가 주요 굴짝, 좀 어렵다 싶은 거 있잖아요. 원료라든지 사용 제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해력을 높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감옥 중에서 법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믹싱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도 나오고 저곳에서도 나오고 1, 2, 3, 4 네 감옥 중에서 법문항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굉장히 그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필수 암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화장품법에 준한 이 개정안들이 나올 때마다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여러분 바뀐 법안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여러분과 교재를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법제처 또는 식약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변화가 뭐가 돼 있는지 확실하게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훨씬 더 공부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에 몰입을 하시면 법이라 해도 전혀 어렵지 않게 잘 해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늘 공부하는 그런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고자 제가 여기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만남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권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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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